오케 고 백 투 데이 원 돌아가보자고 3개월 전에 그때로 어떤 형하고 있어야는 같지 YG팀 고르기 촬영 끝내고 진짜 무서운 얘길 들었다며 그때 형이 내게 하던 말이 이미 high ground 그리고 incredible 두른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다시 첫 번째 얘기 A.O.M.G랑 디스 배를 나야 정확하게는 리허설 때 진우 형 incredible 그리고 너 셋이 담배를 피울 때의 문제 you said incredible high ground으로 괜찮을 것 같지 않냐고 회사 이사장 진우 형한테 물어봤다는 그 얘길 나도 안다고 유감인데 잉크한테서 직접 들었던 얘기니까 늦뻔 튀깃갈 생각은 조지고 계셔 예쁘게 둘이 입을 맞추던지 근데 이미 여기 플레이어들은 다 알더라고 incredibly high ground라서 비가 떨어졌다고 본선 5일 전에 내 전화 한 통이 회사 사장하고 방금만 나 얘기했다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 후 후 자기랑 팀 매저 듀오로 입단하자고 하이톤 로우톤 둘이서 뭉치면 최고의 합이 된다고 말했다며 형이 일단 옷해라 했지만 듣는 순간 내가 벙쩌지 에리 투 가면 도가가 마 배 얘를 두고 어딜 가건니 넌 내가 제일 M인 줄 알았나 봐 날 울렸다가 내가 딴 회사로 가버리면 넌 얻을 게 없으니 라 내 말 말해 이 시발 타블로 본선 며칠 앞도 오고 너도 아니니 칸테 왜 이 얘길 들어야 되냐고 병신 칵보이 셀룩셀룩 알랑방구 인스타로 방댕이 털지 말고 마이크 모든 먼지 나설라고 졸려란 배치 너랑 이크 쇼미 전부터 연락하던 사이였째 또 내 아이디어고 규제 무대 연출 싹으리 다 훔쳤지 거기다 스윙스 군대가 니까 기다렸단 듯이 펀치할게 쇼미 더 머니 속에 말로 적은 야옹이 하는 짓은 펀치할게 아 데엄 또 생각났네 너의 펀치하니 피아논 떨어진 게 이슈야 네 아마도 걸레로 찢어놨지 각블러 네 대중화 가면 벗기면 속은 디아블로 너무 성실하게 정치를 해 국회의원들 뺨이 아파 아니다 그냥 너도 출마해봐라 카니웨스 네 사질론 가능해 그때는 다음 때 선후보들도 긴장해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의 탄생 세우깡 세우깡 누가 나보다 가니 커 아마도 나는 장기 밀맥 조직의 일손이 타깃샷 걔네들 죽여버리자고 망하게 하자고 X욕하지 넌 나도 들었던 네 취미는 아매바 걸쳐 뒷담 막가기 줘 후 후 후 넌 존하게 찔리지 EV는 fork and rain 정지판 부수는 버클레인 yeah that's my name 인스타그램 좀 아우스타그램 망국 랩보다 가오상해 이러다니 인스타로 랩하는 게 유행되고 우린 다 바보가 돼 초까라 루즈 헤이렛 너네는 내 21년의 인생을 단 두 달 정도의 방송으로 단정 지어버린 십세들 비공개 아플로 비치즈 불로 파이어 종딩 널 신격화 시키는 충신 슈퍼비 인성 검색하는 병신 너네는 왜 자꾸 랜선에 숨니 010-86367-122로 전화해 2016년 같은 병신년들아 물론 내 팬들도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